안녕하세요. 텔레트 가수 온사랑입니다. 오늘은 양평군 홍보대사가 되신 코리아스타쇼 엔터테인먼트 유은희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코리아스타쇼 TV 이사장님께서 직접 포태발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양평이 오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공기도 맑고요. 정말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좋지만요. 양평은 인심이 너무 좋고요. 지역 축제도 너무 많이 해서요. 여러분도 오시면 볼거리, 먹거리, 또 사람 냄새 나는 양평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 양평의 오늘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너무나 행복해요.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리아스타쇼 엔터테인먼트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양평과 함께 이루음으로 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정동규 온 희릉병 교수님께서 오늘 차도 한잔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온사랑 탤런트 가수 온사랑이 많지만 또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시고 너무나 바쁜 하루의 일감을 보내시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찾아주셨는데요. 양평이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니까 무엇보다도 공기가 너무 맑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아는 연예인분들도 여기서 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봤어요. 너무 좋은 곳에 우리 엔터테인먼트 윤희 이사장님 덕분에 오게 되도록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역축제 및 양평을 안기는데 제가 더욱더 1위를 담당할 수 있는 양평의 일꾼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획하는 행사에 꼭 와주실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양평으로 놀러오세요. 양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